양산 영축산자락에 위치한 반야암은 통도사 19개 산내암자 중 하나로 대학승이신 지안스님께서 1999년에 참건하였다. 책 읽기를 좋아한 지안스님은 책 둘 곳을 찾다 불심 깊은 불자의 인연으로 토지를 기부받고 그 인연의 또 다른 인연이 되어 사찰을 건립하셨다 한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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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